안녕하세요. 저는 55세로 25년간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결혼한 분들은 대개 시댁가족과의 관계가 결혼생활의 큰 부분이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시어머니는 정말 예외적인 분이세요. 주위에서 보기 드문 따뜻하고 배려 깊은 분이십니다. 최근 시어머니께서 인간으로서는 겪기 힘든 일을 경험하셨고 그 이야기를 오늘 이렇게 적어봅니다. 사실 저는 대학 시절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유방암을 앓으셨고 제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병마와 싸우셨습니다. 제가 입학한 후에도 1년을 더 견디셨지만 결국 저의 곁을 떠나셨습니다. 그날 어머니는 마치 나뭇가지 같은 가녀린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시며 마지막으로 혜진아, 엄마가 오래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제 마음은 무너졌지만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애원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끝내 혼수상태에 빠지셔서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죠.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처음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모든 게 무너진 듯한 슬픔에 휩싸였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는 삶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며 열심히 학업에 집중하고 취직해 공무원이 되었고 책임감 있고 성실한 남편도 만나 결혼했어요. 그런데도 어머니의 빈자리는 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결혼을 준비할 때 특히 그리움이 더해져 다른 사람들은 엄마와 함께 준비하며 기쁨을 나눌 때 저는 혼자였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웨딩 블랭킷을 고르러 백화점에 갔을 때 우연히 엄마와 딸이 다정하게 담요를 고르는 모습을 보고 마음 한구석이 울컥했습니다. 그들은 행복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가 곁에 없다는 것이 이렇게나 아픈 순간을 맞이할 줄은 몰랐어요. 결혼 준비를 하며 엄마와의 소중한 기억을 되새기고 그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고 무리를 살펴보자. 그러면서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싶었다. 잠깐 시댁 살림살이를 바꿔달라고 하는 줄 알고 당황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엄마의 말에 감동했다. 새 식구가 오니까 기운을 북돋으려고 노력 중이야. 그리고 결혼식 때 이불과 접시는 내가 다 사줄게. 안 된다고 할 수 없어. 안 돼, 엄마. 인혁이한테 준비해야지. 사실 딸이 없어. 10년 전 큰아들이 결혼했을 때 내가 제일 먼저 했는데 그러지 않은 게 후회돼. 딸 있는 친구들처럼 우리 애들 신혼살림살이를 구경하고 예쁜 거 사주고 싶어. 늙은이의 소원이니까 조금만 참아줄 수 있어. 엄마 이야기를 듣자마자 눈이 빨개졌다. 어제 남편한테서 이야기를 들은 게 분명해 보였다. 어머니는 사랑스럽게 내 여덟 번째 시트를 깔고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침구를 고르고 모든 비용을 지불해 주셨다. 또한 접시와 냄비 등 가정용품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사용하기 편한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그는 모든 걸 사서 내게 주셨다. 비용을 지불하고 짐을 싸고 나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하시는구나. 어머니는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실 거야. 나는 놀라서 아니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오,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편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그냥 믿고 보내주었다. 잘 어울릴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오, 하지만 딸아이가 더 안타까운 거야. 예쁘고 착해서 미안해 하실 거야. 내 눈에도 신랑감이 좋지 않으면 눈에 띄지 않을 거야. 맞아.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공무원이 되었어. 그녀는 결혼할 남자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훨씬 더 많이 번다. 그 남자는 나보다 공부도 잘 안 하고 가끔은 재치 없이 보기도 한다. 그런 남자에게 어떻게 반했을까? 그저 둔한 얼굴만 보고 반했어. 아니, 인혁 씨는 친절하고 성격도 좋고 다정다감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직장에서도 알아준다.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다. 오, 예쁘고 착한 내 사람. 너무 불쌍해. 내가 이렇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셨다. 그 순간 나는 미소를 잃고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를 보았다. 눈물을 참았지만 어머니 팔을 잡고 쇼핑을 갔다. 어머니는 생활용품도 사주시고 예쁜 옷도 사주시고 화장품도 사주시고 맛있는 저녁도 사주시고 딸만한 며느리는 없다고 하셨다. 사실 딸이 없으니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그냥 딸이 있다면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했다. 우리 집에 와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 잘 지내자. 후회되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대신 해줄게. 더 잘해줄게. 오늘 너무 고마웠어. 오늘 친어머니가 살아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어. 너무 기뻤어. 너처럼 예쁜 딸이 있어서 꿈만 같았어. 이제 결혼해서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을 거야. 나도 그랬어. 애 낳고 키우다 보면 너무 보고 싶어서 울 때가 있을 거야. 너만큼 외롭지 않더라도 덜 외로워지려고 노력할 거란 걸 알았어. 그러니까 힘들고 외로울 때 와서 기대해도 돼. 우리 가족이 커진 줄 알았는데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 사실 나는 어떻게든 시어머니가 나를 친어머니처럼 대해줄 수 있을까 생각도 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은 뒤에도 시어머니는 항상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항상 소중히 여겨주셨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다. 결혼하고 첫 명절이니까 먼저 부모님 댁에 가서 묵어라. 먼저 너를 시집 보내면서 허전하셨을 테고 너를 힘들게 키우셨으니 명절에도 못 만나서 외로웠을 것이다. 그래서 명절에 부모님 댁에 갔다가 나중에 봐 가서 좀 쉬어. 응 아니야 아빠가 이번에 여행을 간다고 했어. 첫 휴가라 엄마한테 갈 거야. 그냥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휴간데 무슨 여행이야. 그렇게 말해도 가족 없이 혼자 휴가를 가는 건 너무 외로울 거야. 아니 지금 당장 전화해서 먼저 부모님 집에 간다고 해. 겉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속으로는 정말 행복해할 거야. 앞으로는 휴가 전이나 후에 식사하고 아빠랑 휴가 보내. 아들 하나 더 있어서 괜찮지만 아빠만 있어. 난 괜찮아. 바로 전화해. 그렇게 해서 아빠랑 휴가를 보냈어. 여행을 간다고 했고 괜찮다고 하던 아빠가 바로 취소하고 우리가 간다고 했더니 우리랑 같이 있어줬어. 같이 맛있는 음식도 만들어 먹고 아빠가 너무 기뻐하는 걸 봤어. 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 하지만 이 완벽한 시댁에도 하나의 흠이 있었다. 바로 남편의 형과 그의 아내었다. 남편은 세 살 많은 형이 있었지만 그는 정직하고 바른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열심히 공부한 남편과 달리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안정적인 직장도 없었다. 그는 온갖 사업을 했다. 세상이 항상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 그건 당연한 일이었다. 사람들 자체가 정말 나빴다. 아무리 어리고 후배라도 처음 봤을 때는 엄마한테 가볍게 말을 걸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화를 내는 게 정상이었다. 게다가 언니인 아내도 나와 똑같았다. 거칠고 무례했고 예의도 없고 남에 대한 배려도 없었다. 왜 동서라인택이 싫을까? 지금은 쇼핑이나 요리할 시간도 없으니 안된다. 그리고 며느리 집에 오면 쇼핑 좀 하고 돌아와서 밥 해먹는 거 기본 아니냐?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그런 기본도 모르냐?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 미리 말해줬으면 올 때 필요한 거 챙겨왔을 텐데. 야 그럼 미리 전화해서 다 말했어야지. 물론 재능 있는 막내가 미리 다 할 줄 알 거라고 생각했어. 말이 안 나왔어. 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럼 왜 나가서 먹어야 해? 이 시간에 쇼핑 다 하려면 오래 걸릴 거야. 엄마는 뭐 좋아? 한 번 가자. 내가 사줄게. 그러자 갑자기 오빠라고 하는 여자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했어. 야 내가 하는 말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 나가서 뭐 하라고 하면 어디서 대꾸하냐. 그냥 내 생각이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외식하는 법 모르는 사람 있다고 생각해. 지금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너보다 학력도 낮고 직장도 없어서 무시하는 거야. 그 여자가 계속 나한테 욕설을 퍼부었을 때 정말 놀랐어. 거실에 있는 가족들이 다 말리려고 했는데도 그 여자는 계속 욕설을 퍼부었어. 그러다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어. 남편의 오빠가 우리 모두 앞에서 아내를 때렸어. 야 너가 다 보는 앞에서 이런 소동을 피워야지. 지금 당장 방으로 가지 마. 아 진짜 짜증나. 그리고 너 내가 뭐 하라고 하면 뭐든 해야지. 왜 대꾸해? 그렇게 대단해? 어린 여자가 어디서 나한테 그렇게 대꾸해? 한 번 맞아야 정신 차릴 수 있어. 그리고 이번에는 그 여자가 나한테 손을 대었어. 올리려고 하니까 남편이 갑자기 나를 막고서 그만해 형 뭐하냐 저 꼬맹이가 마누라 편을 들어. 미친놈이 감히 형을 공격하네. 요즘은 안 맞았잖아. 오늘 터지고 싶어? 요즘 엉성하게 굴고 있잖아. 나쁜 버릇을 고쳐야지. 어머 왜 이러는 거야. 너 잠깐 지금 뭐하냐 막내 앞에서 이게 뭐야 지금 당장 손 내리지. 다 엄마가 이놈만 싸우기 때문이야. 이놈은 언제까지 싸우면 돼?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가 아내 무시하잖아. 왜 우리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막으려 하자 남편의 오빠가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남편에게 때려 맞고 바닥에 누워있던 오빠도 엄마한테 욕설을 퍼부었다. 맞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형제자매를 차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이렇게 차별할 수 있어요? 왜 둘째 아이만 명절에 부모님 댁에 보내고 지참금을 다 주나요? 그리고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게 뭐예요? 명절 때마다 부모님 집에 가라고 했잖아. 가고 싶지 않아서 안 간 건 너였지. 그런데 명절 때 먹을 것도 안 가져왔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들고 온 거 기억 안 나? 임신해서 아무것도 안 들고 오는 건 애들하고 똑같아. 그걸 어떻게 별이라고 부르냐?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어. 내가 스무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고 결혼했을 때 엄마가 나한테 뭐 해줬어? 아무것도 없었어. 하지만 왜 담요랑 접시 사주고 보석 주었어? 이게 차별 아니야? 왜 차별해? 왜 차별해? 그럼 결혼하고 집에 와서 결혼한 며느리랑 똑같은 거야? 너도 지참금 받았잖아. 그리고 네가 이럴 줄 알았으니까 내가 네 담요랑 접시 다 갈아줬지. 너는 나한테 뭐 해줬어 라고 했지. 아무것도 안 주고 왜 계속 내가 이렇게 하라고 기대하냐? 그러더니 갑자기 할아버지가 화를 내며 나한테 소리를 질렀어. 어디서 그런 짓을 하니? 우리는 겨우 생계를 이어가는데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가르쳐 주기로 했어. 뭐라고 했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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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에 갔다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야. 그럼 공부를 좀 더 했어야지. 넌 늘 말썽 피우고 술 마시고 어울려. 새끼야 내 사고 청소 비용만 내 두 번째 대학 등록금보다 더 들었어. 나한테 용돈 줄 때도 있어? 내가 스무 살 때 갑자기 임신시키고 결혼한다고 여기 와서 여기 온 지 벌써 열 년이 지났잖아.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해. 둘째 그냥 가버려. 계속 이렇게 말하면 더 못생길 거야. 그가 그렇게 말하자마자 남편이 급히 나를 데리고 집에 갔어. 집에 가는 길에 아무 말도 못했어. 가족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정말 몰랐고 직접 보고 나서는 할 말이 없었어. 오랜만에 남편이 사과했어. 정말 놀랐어. 아 미안해. 형수와 올케가 그럴 줄은 몰랐어. 내가 뭔가 잘못한 거야. 갑자기 마트 가서 저녁 만들라고 했다고 엄마가 있는데 그렇게 화를 내야 하는 거야? 그냥 외식하면 돼. 네 잘못이 아니야. 다 변명일 뿐이야. 그냥 올케가 날 질투해서 무조건 깎아내리려고 해. 옛날부터 그래. 형수는 항상 자기 잘못보다 남탓만 하는 사람이야. 대학에 가면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엄마가 보내준 거라고 생각해. 믿을 수 없어. 올케도 마찬가지야. 형수랑 형수랑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갑자기 임신해서 나한테 찾아와서 결혼했어. 그쪽 부모님도 콩나물과 다름없어서 엄마가 결혼식과 월세까지 다 준비해줬어. 그리고 그녀는 내가 아기를 데리고 길거리로 나가는 것을 참을 수 없어서 월세 보증금을 다 날렸기 때문에 나를 그녀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녀는 우리가 같이 있을 때 너무 질투했어요. 나는 이제 내 형과 형수를 만나지 말아야 해요. 엄마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신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당신은 친형이 아니라 원수예요. 당신은 결혼해서 아이도 있는데 언제 정신을 차릴 수 있어요? 당신은 가게를 열면서 매일매일 잊고 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엄마는 내 빚을 여러 번 갚아줬는데 고맙다는 말도 안 하셨어요. 처음에 직장에 들어갔을 때 그가 내 카드를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지만 제 형은 카드 대출에 천만 원이 넘게 썼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었어요. 그 후로 동아계에서 선을 그었는데 그 사람은 내가 유일하게 보고 있어서 나를 잡을 수 없었어. 그래서 걱정하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럼 내가 어떡하지? 내 엄마는 괜찮아. 라고 말했어. 너의 형수와 형수가 전에 너무 거칠게 행동하는 걸 봤어.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괜찮아. 이런 일이 처음도 두 번째도 아니고 무엇보다 엄마한테 붙어있어서 금방 진정돼.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많이 썼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해. 돈이 필요하면 세상에 그런 효자 효녀가 없어. 엄마가 아니었다면 정말 인연을 끊었을 거야. 그때부터 우리는 같이 있는 시간이 줄었어. 세상에서 제일 착한 사람인 척 하기도 하지만 가끔은 부당하게 대우받는다거나 차별받는다며 소란을 피워. 처음엔 정말 놀랐지만 저도 사람이니까 점차 익숙해졌어요. 갔어요. 소란을 피울 때는 분명 돈이 필요한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항상 있었어요. 엄마한테 나쁜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아마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자주 어머니에게 연락을 했고 밖에서 만나서 따로 식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프신지 무슨 일이 잘못된 건지는 걱정도 지쳤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아내와 저는 예쁜 딸과 아들을 두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근면하고 가정적인 분이셨고 저는 가업을 마치고 나서는 열심히 일하고 꾸준히 집을 확장하며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힘든 때도 있었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아이들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에 가고 중고등학교에 가도 남편의 형과 형수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항상 성실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며 불평하고 우리를 질투하고 우리를 폄하했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친절한 눈길도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집 자식도 어릴 때부터 버릇없고 버릇없이 자랐고 자라서도 문제만 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는 고생하셨습니다. 자기야 이번에 내 매형 자식이 또 문제를 일으켜서 네 엄마가 경찰서에 불려간 것 같아. 엄마가 전화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물었어. 이번에도 또 자식 때렸어. 아 진짜 전화할게. 걱정하지마. 진짜 내 형이 뭐하는 거야? 아 미칠 것 같아. 이번엔 심각하겠지. 애 때리고 뭐 훔쳤어. 삼촌이 해결하려고 했는데 또 다른 부모하고 싸우다가 경찰서에서 다른 애 아빠 때렸어. 그래서 지금은 구치소에 갇혀있고 그 애와 아빠를 감옥에 보낼 것 같아. 절대 합의 안 할 테니까. 엄마가 나한테 전화한 건 그냥 안 될 것 같아서야. 그냥 감옥에 가서 돌아오는 게 낫겠어. 난 그 사람들 정말 알아. 걱정하지마. 정말 짜증나. 너무 짜증나. 남편과 조카도 이 일 때문에 재판을 받았어. 특히 제 삼촌이 경찰 앞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때려서 치료를 받는 동안 구치소에 갇혔어요. 시어머니, 변호사라서 제가 꺼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단호하게 막았어요. 언제까지 계속 엉뚱한 짓을 해야 하나요? 엄마, 그만 해요. 잘못한 게 있으면 대가를 치르는 게 당연해요. 대가를 치르고 고생하면 형이 뭔가 깨닫게 될 거예요. 아니, 뭐라고 했는지 말하지마. 그렇게 해. 감옥에 있는 제 형이 불쌍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꺼내야 해요. 그럼 당신 자식이 누군가에게 맞고 물건을 훔쳐 갖고 부모에게 맞은 아버지는 불쌍하지 않아요. 광대뼈가 부러졌고 앞니가 부러졌어요. 미안해 하지 않아요. 애초에 무슨 옳은 짓을 해서 그런 짓을 한 건가요? 생각이 없어요. 그것도 경찰서 에서요. 부모 앞에서 자식을 욕하면 누가 참겠어요? 입 다물고 좀 보자. 너는 저주받을 만하니까 저주해. 너는 아무 잘못도 없었어. 내 올케가 자식 잘못 키웠는데 이제 누구에게 치우라고 하는 거야? 우리 엄마가 뭘 잘못한 거야? 우리는 지금까지 충분히 했어. 더 이상 이럴 수 없어. 그걸 알고 책임져. 절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날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그렇게 화가 난 것을 보았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던 남편이 습관적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니까 올케는 더 이상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그 때문에 많이 늙었다. 벌써 70대다. 너무 늙어서 계속 감정에 대해 걱정했고 점점 약해지는 게 보였다. 조카와 오빠는 재판 때까지 소년원에 있었는데 보석으로 풀려나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도 시어머니와 오빠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가족이라고 환영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 우리의 대응에 더 화가 난 듯 했습니다. 그래도 한동안 조용했기 때문에 조카는 사고가 적었고 시아버지는 조용히 집에 계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하면 기운이 없고 몸이 좋지 않아서 외출을 자주 못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식사 계획을 세웠을 때도 감기에 걸렸다고 취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못 만나셨습니다.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매형이 못 오게 막으셨습니다. 주말에는 어머니와 제가 갈 곳이 있어서 다음에 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어머니하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는지 아세요? 말씀드려야 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몸이 좋지 않다고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집에 오겠다고 했는데 오지 못했잖아요. 지금은 괜찮아? 오늘은 전화 안 받잖아. 아 병원가? 병원이 아니어도 계속 아프다고 하면서 주말에 예약해 놓았어. 대학병원인가 보다. 조금 의심이 들었어. 주말에 진료해주는 대학병원이 있잖아. 무슨 검사 받아? 야 지금 날 신문하는 거야? 아 귀찮아. 왜 이렇게 묻는 거야? 아 안 돼. 끊어. 갑자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 그냥 빙빙 돌리는 것 같아서 그랬어. 갑자기 전화를 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어. 이렇게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그의 집에 갔어. 갑자기 가니까 천함과 천함이 엄청 놀란 듯 했어. 아 뭐야? 왜 갑자기 이렇게 여기로 와? 아 선물로 소고기 세트가 회사에 왔는데 어머니께서 요즘 몸이 안 좋으셔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서둘러서 왔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서두르다 보니까 형부님도 소고기를 좋아하셔서 과외도 사왔어요. 자연스럽게 소고기 세트와 과일을 넣었어요. 물론 선물이 있다는 건 거짓말이었어요. 이런 선물을 넣으면 기분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해서 서둘러 왔습니다. 산이었어요. 예상대로 태도가 금세 누그러졌어요. 그렇죠?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서둘러 왔는데 매니저한테 전화가 와서 타이밍을 놓쳤어요. 이 사람도 애들 때문에 이모랑 통화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방에서 자고 계시니까 그냥 가세요. 아,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형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어머니 방문을 열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어머니는 불을 끄고 어두운 방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문이 갑자기 열리자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저예요. 왜 그러세요? 아, 둘째 아이. 둘째 아이. 정말 둘째 아이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형이 저를 밀어내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를 부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머리가 아프신가요? 괜찮으세요? 일어나세요. 저녁 먹고 자세요. 아, 그게 다예요. 저는 주전자도 없이 운전했습니다. 형이 어머니를 부쳤습니다. 시아버지도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이 어머니를 부쳤어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기운이 많이 빠지셨어요. 아프신데 사실 아프신 건 아니에요. 체크하러 왔어요. 요즘 기분이 안 좋은 모양이고 이상한 말도 하니까 이번 주말에 검진을 받으러 가야겠다. 형과 엄마가 언제부터 이러기 시작했어? 꽤 됐어. 다 내가 짜증이 나서야. 내가 죄인이야. 그럼 가자. 나도 요즘 기분이 안 좋아. 증상은 정확히 뭐야? 병원 예약은 어디서 했어? 야, 너가 돌보지 않을 거면 그만둬. 나도 애니까 내 애라고 생각해. 이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돌아가. 걱정되면 병원비는 나중에 내. 알았어. 나도 걱정돼.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알려줘. 다음 주에 다시 와. 어쨌든 나도 속상하니까 안 갈게. 남편과 시아버지가 이야기하는 동안 나는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으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웠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사이에 앉아서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고 그저 악수만 하셨어요. 평소에는 유치하게 행동하거나 마음대로 뛰어다녔을 텐데 제 눈에는 어머니가 뭔가 두려워하는 듯 했어요. 집에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제 심경을 말씀드렸어요. 저도 믿지 못하겠어요. 하지만 당신도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삼촌은 치매였어요. 평소에는 매우 진지하고 내성적이셨는데 지금은 마치 아이 같아요. 그냥 웃고 울고 아기처럼 뛰어다녀요. 완전히 유치해요.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아요.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런 말은 못하겠어요. 우리가 왔을 때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앉아 계셨어요. 당신은 정상인 것 같아요. 아무리 치매가 심해도 저를 너무 사랑해서 알아보지 못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건 이상해요. 뭔가 이상해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 둘 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고 취미에 대한 정보를 찾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오후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댁으로 가서 지나가는 척을 했다. 그들은 우리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어머니는 무엇을 대답했는지 어머니는 무엇을 했는지 물었다. 아주 기본적인 치매 검사 문제였다. 형과 형수는 우리의 행동에 의심을 품었는지 화가 나서 우리가 들어간 지 열 분도 안 되어 우리를 내쫓았다. 어머니는 너무 피곤해서 잠들었을 때는 얼굴도 보지 못하게 했다. 우리는 복잡한 심경으로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사실 우리가 그 집에 가는 데는 목적이 있었다. 미신적인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미리 작은 카메라를 준비해서 형과 형수가 모르게 여기저기에 설치했다. 남편과 형부가 말하는 척 하는 동안 나는 물을 마시는 척 하고 몰래 냉장고와 욕실 어머니 방 안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수명이 일주일밖에 안 되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카메라였다. 컴퓨터에 연결하면 실시간으로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볼 수 있었고 녹화도 가능했다. 컴퓨터 화면에는 형집 부엌 거실 어머니 방이 선명하게 나왔다. 형과 형수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술을 마시고 있었다. 두 사람의 대화도 아주 선명하게 들렸다. 동생이 이상해 보인다. 아 짜증나 오늘 나 엿보러 온 거 아니었어? 그 애는 보고 싶지 않아. 어릴 때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안 돼. 이렇게 끌고 다니면 들킬 거야. 아 빨리 뭐해. 난 충분히 했어. 아 뭐해. 그 노인이 입도 안 열면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통장 비밀번호도 도장도 다 닫혀 있고 말도 안 해. 온 집안을 수색해도 통장도 도장도 못 찾아. 아 짜증나. 그거 하나만 해결 못 하니? 입을 열지 않으면 입을 열 때까지 때리면 돼. 그게 니가 살짝 때려서 가 아니야. 넌 무리한 거야. 아 그럼 뭐 하든 니가 내 친어머니 라면서 들키지 않으려고 다 내게 떠넘기고 이제 나한테 탓을 돌리는 거구나. 아 모르겠어. 니가 해결 못하면 자존심에 휘둘려 집에서 나갈게. 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집에서 나가. 이건 미친 짓이야. 그러면 해결해. 눈만 감고 나오면 다 해결될 거야. 왜 이렇게 끌고 다녀? 난 평생 거지처럼 살 거야. 두 사람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주고받으며 싸우고 있었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남편과 나는 다음에 일어난 일에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컴퓨터 모니터에는 세상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형은 시어머니의 문을 발로 차고 시어머니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거실로 끌고 나갔다. 그러자 무차별 구타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마비되었다. 머리가 쿵쾅거리고 숨도 쉴 수 없었다. 시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를 때렸다. 이봐, 내가 놓친 통장은 어디 두었어? 인출 카드는 어디 있어? 내 전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줄 거 몰라? 오늘 입 안 열면 너랑 나 죽을 거야. 알아. 어머, 그만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어머니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죽을 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면 빨리 말해. 합의금 안 주면 다시 감옥에 갈 거야. 들어가야 돼. 자식이 감옥에 가는데 어떻게 돈 한 푼도 안 줄 수 있어? 그래도 엄마. 자식보다 돈이 중요해. 죽는 게 낫겠어. 아, 구해줘. 제발 구해줘. 그만해. 내가 틀렸어. 남편이 재빨리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했어. 그리고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 자기야, 정신 차려. 지금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곧 올 거야. 나도 바로 갈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봐야 해. 알았어, 지켜봐야지. 상황이 바뀌면 바로 전화해. 아, 알았어. 자기야, 운전하지 마. 택시를 타. 사고 내지 마. 알았어, 알았어. 경찰이 오면 전화해. 남편이 바로 시댁으로 갔어. 남편이 신고한 지 3분에서 4분 후에 경찰이 현관문을 두드렸어. 그 몇 분이 나한테는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 다행히 남편의 오빠가, 시어머니가 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고 긴급 신고를 해서 경찰에 바로 체포되었고 구급차가 출동해서 어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 도착한 듯 했습니다. 저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화면에서 본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상태가 심각해 보였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없이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속으로 외쳤어요. 네가 이럴 줄 몰랐어. 정말 미안해. 엄마는 눈물만 흘리는 나를 바라보며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말하며 나를 달랬어요. 끝까지 침묵을 지키며 견뎌온 엄마의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냥 다 포기하고 우리 집에 왔으면 좋았잖아. 그날 이후 우린 바로 고소장을 작성했고 경찰은 삼촌과 그 부인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엄마의 통장, 마지막 돈, 집, 가게까지 모두 빼앗으려 했죠. 엄마가 평생 일하며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결국 삼촌은 수년간의 형을 살게 되었고 형수는 증거가 불충분해 체포되진 않았지만 뻔뻔하게 우리를 찾아와 눈치 없이 마주하려 했습니다. 그 뻔뻔한 모습에 결국 참지 못하고 당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 거냐라고 소리치며 그 자리에서 퇴장시키려 했습니다. 더는 내 가족이 아니니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한 번 더 오면 경찰에 신고해서 감옥에 보낼 거야. 그렇게 협박하고 나서야 비로소 돌아갔고 우리는 곧 안전한 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어요. 엄마는 새 집에서 손주들을 돌보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으셨어요. 아이들도 할머니를 좋아하고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엄마가 방여주는 느낌에 마음이 참 안정됩니다. 가끔 큰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지만 우리가 항상 곁에서 위로해 드리죠.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크지만 이제는 부모의 역할도 어느 순간 멈춰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이 상처를 딛고 더 바르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거예요.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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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